이게 지금 서브 스트림 중이고 서브 스트림을 전체에다가 놓고 하나를 팔면 거라서 메인 스트림을 띄워서 여기다가 띄우게 되면 나오지가 않는 거지 그냥 꺼먹게 나오고 이게 사실 여기에 있던 어떤 걸 띄워도 지금은 안 나오는 거지? 그렇죠 여기다 띄워도 안 나오겠지 근데 거기다 한 번 더 띄우게 되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띄워도 똑같나?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띄우면 안 나올 거고 이쪽에다 띄우면 어떻게 되지?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장비가 서로 틀리니까 1번 장비, 2번 장비, 3번 장비, 4번 장비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데 띄우게 되면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메겨주면 된다라는 거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여기다가 띄우면 지금 나오는 거지 덮어졌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